네 애디 전번 시간에 교재 안가져갔어요. 다음거 운동 챙겨가시구요. vm1 일단 열심히 했겠죠? ok 네오 9.1회 와우 ok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였더라? hen이죠. ok 그래서 어떻게 쓸까? hen이나 hen.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hen이 아니고 hen이에요. e가 e 된거에요. hen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jet죠. jet. 어떻게 쓸까? 그렇죠. jet. 그러니까 z가 아니고 jet죠. e가 e 소리되네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지. s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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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ed은 어떻게 쓸까? s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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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가봤봤더니 저 10호에서는 e가 e 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. 제가 s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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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드.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다에요. 그 다음에 침대는 bad죠. 또 bad 할 때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죠. bad. 계속 e가 나오네. bad. bad. e가 e가 e 되는 거. 그 다음에 ten이죠. 또 ten 할 때 이렇게 생겼죠.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red. red 할 때도 또 이렇게 되죠. red. 그러니까 red죠. red. 그 다음에 pen. pen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계속해서 e가 e 되는 단어들이 모아놨네요. pen. 그 다음에 man. 그렇죠. 남자 한 명은 man 이렇게 쓰고요. 남자 여러 명은 man 이렇게 쓰네요. 그렇습니까. 그렇습니까. 경상도 사람들은 man 하고 man 하고 발음 주고 못해요. 그렇습니까. man. 그 다음에 그렇죠. pet이죠. 그러니까 또 pet 할 때 pet이니까 또 pet이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은 natural. 그 다음은 natural. 그 다음은 natural. 소희는 이쪽 보지마. 됐습니까. 오케이. 수고했어요. 그러면 돼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